난소 기형종의 증상과 예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소 기형종 뿐만 아니라 난소종양들은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종양이 커지면서 하복부의 덩어리가 잡히고 생리통을 비롯해 난소 주변 장기를 압박하면서 복통이나 요통, 빈요,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형종의 크기가 5-6cm 정도로 커지거나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절제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소의 조직손상이나 유착 등은 자궁난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